이번 강좌는 스타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타일은 자주 사용하는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미리 정해놓고 쓰는 것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면 필요할 때 그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해당 문단의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타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스타일 단축키 F6을 사용합니다. 물론 서식 메뉴에 스타일이라는 메뉴를 이용해도 좋겠죠. F6을 누릅니다. 아래쪽에 보면 스타일을 추가하는 버튼, 편집하는 버튼, 제거 버튼이 순서대로 보여지고 이미 스타일 목록, 한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스타일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스타일을 편집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직접 스타일 이름을 정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추가하기 예를 들어 큰 제목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스타일 이름을 입력하고 스타일은 글자보다는 문단 단위로 만드는 것이 좋고 문단 모양, 글자 모양, 글머리표 문단 번호 글머리표를 사용하여 해당하는 제목에 맞는 서식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모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에는 HY 헤드라인 엠체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HY 헤드라인 엠체를 찾아 선택하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헤드라인 엠체 자체가 워낙에 굵은 서체이기 때문에 따로 속성에서 진하게 선택을 하진 않습니다. 글자 색을 선택을 해줄 수도 있겠죠. 글자 색 선택하고 설정 그런 다음에 문단 모양을 또 선택하고 문단 모양, 제목, 문단 위 여백 25포인트 아래 여백 5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그리고 문단 번호 글머리표를 선택해서 글머리표 탭을 누릅니다. 큰 제목에 글머리표 네모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모를 설정하고 설정 그리고 추가를 누릅니다. 어떻습니까? 큰 제목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까? 스타일이 만들어졌다면 일단 설정을 하기보다는 취소를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취소를 한다고 해서 만들어놓은 스타일이 제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스타일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스타일을 적용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들어둔 큰 제목이라는 스타일을 생명을 구하는 이라고 하는 문단에 한 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스타일을 적용할 때에는 여기 서식 도구 상자에 보면 스타일을 적용하는 도구 상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큰 제목이라는 스타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까? 큰 제목의 마우스를 갖다 놓는 순간 본문에 커서 있는 위치의 문단이 해당 스타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현장 안전 지킴으로서의 하는 내용에도 큰 제목의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죠. 해당하는 위치의 커서를 두고 스타일, 큰 제목 바로바로 스타일이 적용되어서 문서가 너무나 쉽게 서식이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적용했던 스타일은 바탕글 스타일로 적용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F6을 누르고 방금 만든 큰 제목이라는 스타일을 제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타일이 필요가 없다면 선택하고 스타일 지우기를 누르게 되면 큰 제목 스타일은 바로 제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소 누르고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 각과 내용별로 수준을 구분해서 스타일을 적용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준, 두 번째 수준, 네 번째 수준까지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세 번째까지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타일을 작성하기 위해서 F6을 누르고 스타일 이름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지만 따로 추가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스타일을 재활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일 스타일을 선택하고 즉 첫 번째 수준의 내용을 개요일 스타일을 적용을 하기로 하고 개요일을 선택합니다. 단축키도 보입니다. 먼저 개요일을 선택한 후 스타일 편집하기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 모양부터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죠. 글자 모양은 HY 헤드라인 엠체를 선택하고 크기는 16포인트 따로 이제 글자 모양에서는 설정할 게 없기 때문에 설정 누르고 빠져나오고 문단 모양으로 들어간 다음에 왼쪽 여백은 기본값 10이 들어있는데 0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문단 위 여백은 25포인트 아래 여백은 5포인트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설정 문단 글머리표는 글머리표 네모모양을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설정 그러면 개요일의 스타일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준의 내용은 개요일 스타일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일을 선택하고 편집 버튼을 누른 다음에 글자 모양을 휴먼 명조체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15포인트 설정 문단 모양에 가서 왼쪽 여백 10포인트 문단 위 여백을 5포인트 아래 여백 5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글머리표는 문단 글머리표 탭을 누른 다음에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설정을 누릅니다. 설정 개요 3 선택하고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을 선택한 다음에 휴먼 명조체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는 14포인트 문단 모양으로 가서 왼쪽 여백 20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설정 그리고 문단 번호 글머리표를 눌러서 글머리표 탭을 누른 다음에 세 번째 수준은 하이픈 모양을 글머리표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하이픈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글머리표 모양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고 아래에 사용자 정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글머리표 문자 문자표를 눌러서 한글 문자표 정각기호 일반에서 하이픈을 선택하면 됩니다. 넣기를 누르고 설정을 누르고 설정을 누릅니다. 설정 눌렀더니 개요 1, 개요 2, 개요 3에 해당하는 스타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스타일을 완성했다면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스타일을 만들고 나서는 현재 커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설정을 누르면 안됩니다. 그리고 취소 버튼을 누르고 빠져나와야 하는데 취소를 누른다고 해서 완성되어 있는 스타일이 제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취소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이번에는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생명을 구하는 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스타일을 개요 1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커서를 두고 스타일 메뉴를 눌러서 개요 1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스타일을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은 바로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요 1은 컨트롤 3이라는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고 개요 2은 컨트롤 4 순서대로 개요 3은 컨트롤 5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문단의 커서를 두고 컨트롤 3을 누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수준의 커서를 두고 컨트롤 4를 눌러보도록 하죠. 글머리표,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이 한 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 두면 문서의 서식은 너무나 쉽고 빠르게 적용이 되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의 커서를 두고 컨트롤 4를 눌러볼까요? 컨트롤 5가 되겠죠. 개요 3은 컨트롤 5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서식이 바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현장의 안전지킴이까지 전까지 블럭을 지정하고 컨트롤 5를 눌러서 수준 세 번째 즉 개요 3을 적용을 하고 현장 안전지킴이라고 하는 부분 문단에서 커서를 두고 컨트롤 3을 누르면 바로 개요 1이 적용됩니다. 컨트롤 4를 누르면 개요 2가 나머지 내용은 컨트롤 5를 누르면 개요 3이 적용이 되어서 문서가 뚝딱하고 금방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간편하게 문서의 서식이 적용되니까 스타일을 꼭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스타일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화재 C라고 하는 내용과 두 번째 단락의 생활 안전 지도라고 하는 내용은 개요 5번을 개요 4를 사용해서 개요 4라는 스타일을 사용해서 창고 내용의 서식으로 변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정을 좀 해봐야 되겠죠. 다시 F6을 눌러 스타일 창을 엽니다. 개요 4를 서식을 변경해서 창고 내용으로 서식을 적용할 스타일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개요 4를 선택하고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먼저 글자 모양을 선택한 다음에 HY 중고딕이라고 글꼴을 변경하고 크기는 14포인트 설정 문단 모양은 왼쪽 여백 30포인트를 주고 줄 간격은 140%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고 문단 번호 글머리표에서 글머리표를 창고 모양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하이픔과 마찬가지로 창고 모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아무 모양을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 버튼을 누른 다음에 문자표를 눌러보면 창고 표시를 찾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창고 표시를 선택하고 넣기를 누른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정, 설정 개요 4도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를 누르고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화재 C라고 하는 부분에 커서를 두고 이번에는 컨트롤 3이 개요 1 그렇다면 컨트롤 4가 개요 2 컨트롤 3은 개요 컨트롤 5 그리고 컨트롤 6은 개요 4가 되겠죠. 컨트롤 6을 눌러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창고 형태의 서식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찬가지 커서 두고 컨트롤 키와 6번 키를 누르게 되면 창고 서식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너무나 쉽게 스타일을 사용해서 서식을 적용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내용의 서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창고 내용 아래에 표를 하나 삽입을 하려고 합니다. 표뿐만 아니고 그리기 개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개체를 삽입할 수가 있겠죠. 이때 창고 내용 아래에 엔터를 치고 표나 그림을 삽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커서 둔 위치에 창고 표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때는 바탕글 스타일 컨트롤 1 단축키를 눌러서 바탕글 스타일로 변경을 해주면 글머리표 서식이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거되었다기 보다는 바탕글 스타일을 적용을 한 거죠. 바탕글 스타일이 아무 내용도 없는 기본 서식 형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표를 삽입하면 아주 깔끔하게 표를 문서상에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가 완성되었다면 엔터를 치고 다음 내용을 편집할 수가 있겠죠. 이때 표 오른쪽에서 표는 만들 때 글자처럼 지급으로 표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글자를 수정할 수도 표를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엔터를 치고 계속해서 스타일을 적용한 문서를 만들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컨트롤 4 단축키를 눌러서 두 번째 수준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컨트롤 4번의 단축키를 눌렀을 때 개요 글머리표는 적용되는데 서식이 가운데 정렬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단축키를 두 번 눌러주면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